국민 아이돌 2PM과 빅뱅의 환상적인 조합! 열정적인 퍼포먼스로 팬들의 눈을 사로잡은 그들의 무대! 카리스마 넘쳤던 콘서트 현장 지금 함께 하시죠! 올해로 50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패밀리 콘서트! 짐승돌 2PM의 오프닝으로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월싱 일본 싱글 앨범 준비로 한동안 국내 무대에서 볼 수 없었던 2PM이 오랜만에 팬들 앞에 나섰습니다. 2PM 여러분들 반가워요! 이번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정신으로 개인인사만 하죠? 네! 정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2PM의 신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PM의 신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PM의 신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2PM의 신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2PM의 신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서 뜨거운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왔으니까 여러분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곡 할까요? 그럼 다음 곡으로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2009년 네가 믿다로 모든 음악프로 1위를 석권했던 바로 이 노래! 두 팀과 팬들의 제일 좋아하는 무대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 노래의 신선영입니다! 이어 화려한 군무까지. 또 2PM의 군무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심장박동춤으로 팬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던 핫빛. 할 수만 있는 군무로 섹시한 남성의 매력을 발산한 2PM. 팬들도 이러한 모습에 반할 것 같죠. 이 분위기를 좀 바꿔서 한 번 장착하게 한번 더 갈까요? 다음 곡 주시죠. 림슨글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어떨까요? 니쿤과 2P2AM의 조건이 가상 신부들에게 뛰어넘어진 러브성으로 들려줘서 유명해진 곡 아이켄트를 직접 불러주셨네요. 난 안 잊게 난 잊게 난 잊게 야, 어느 정도 저희가 이렇게 무대를 하고 아, 이렇게 거의 이제 마지막 무대를 남긴 채로 이렇게 구게 됐는데 여러분, 투피엘과 함께 시간 어떠셨어? 재밌으셨어요? 저희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인사해 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음과 함께 나올 앨범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끝까지 투피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듣는 투피엘의 데뷔곡 10점 만점의 10점을 엔딩곡으로 불렀습니다. 안무를 따라하면서 즐기는 팬들도 보이네요. 항상 그 멋진 덤플링을 시도했지만 아쉽게 조심했습니다. 과연 태경근은 텀블링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거야말로 10점 만점 10점! 이어진 무대는 가요계의 대폭발! 빅뱅! 빅뱅 네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핸즈업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모두들 코치와 핸즈업! 빅뱅의 등장으로 공연장의 열기는 훅큼 달아올랐네요. 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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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는 다섯 멤버들 아 저도 같이 비트도 아트도 뱅뱅을 외치고 싶습니다 핸드레 앙코르 요청 무대에 다시 오른 빅뱅 음암차트 1위 올빛 판백과 동시에 음악프로에서 무려 9번의 1위를 했던 곡 빅뱅은 4월 첫째 주에 4.5집으로 새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다섯 멤버들 빨리 음반장은 마치시구요 얼른 만나요 빅뱅의 엔딩 무대 그들도 팬들과 헤어지기 아쉬운 것 같습니다 흠핀 뱅 빅뱅의 화려했던 퍼포먼스 콘서트 현장 앞으로 국내외를 넘나드는 활약 기대하겠습니다